PCIe 4.0 SSD 2테라가 123,000원? 아니 이게 읽기 7,200 쓰기 6,800? 그래서 샀습니다 한개는 지난 광분절 때 148,000원인가 그 정도에 주고 샀는데 이 정도면 가격 괜찮은데 하고서 샀는데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때 12만 3,000원 하길래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케이 하나 더 사도 물타기 간다 네 그런 느낌으로 산거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네 이쪽 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져서 왔어요 제발 SSD 내용물에만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먼저 찌그러진 것부터 까볼게요 내 택? 내 탁? 뭐를 읽어야 되지? 고장나면은 내 탓이라는 건가? 박스 뒷면에 5년 워런티라고 써 있는데 어차피 저는 해외 직구한 거기 때문에 5년 워런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SSD는 초기 분량만 아니면 그렇게 고장날 확률은 높지가 않으니까 물론 저는 SSD를 사용하다가 두 번이나 날려먹어서 AS를 받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녀석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나사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있는 박스 부분은 나름대로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보호 비닐을 벗기고 일단 방열판 모양은 나쁘지 않고 첫인상은 괜찮은데 이쪽에 분해방지 워런티 실이 붙어 있고 뒷면에는 스티커 어허 이렇게 왼쪽 부분은 반짝반짝한 재질이다 보니까 지문이 좀 묻는 편이고요 뭐 큰 상관은 없을 거고 하지만 모든 전제 제품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랜드와 컨트롤러가 일정하게 동일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 기분에 따라서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방열판 쪽에 서멀패드가 이상하게 붙어 있어서 SSD 온도가 높게 나온대요 그래서 서멀패드를 교체하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오케이 하나는 문제가 없는 거 같으니까 하나 더 까봐야지 박스가 찌그러진 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 두 번째 거는 희연하게 왼쪽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 주기로 하고 오케이 두 번째 것도 외관상의 문제는 크게 보이지가 않고 좋아 먼저 불량인지 아닌지부터 테스트를 해 봅시다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시스템은 12700K Z650 토마워크 메인보드 메인보드 SSD 방열판이 붙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붙어있는 SSD니까 뭐 이거는 굳이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이게 여기까지는 꽂아지는데 이게 완벽하게 눌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쪽에 고무로 된 SSD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방열판이 없는 SSD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거를 빼줘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 오케이 떼어놨던 SSD 지지 고무는 이쪽이 양면 테이프니까 SSD 방열판에 붙어 있던 보호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떼어 가지고 다시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니까 이야 일단 뭐 브랜드는 둘째 치고서 4.02TB 짜리 두 개 든든하다 오케이 순조로와 순조로와 뭐 어차피 같은 자리에 번개는 두 번 치지 않는 거니까 파워 온 인식 인식을 보자 스토리지 오케이 3번 4번 넷텍 SSD 2TB 짜리 두 개 잘 인식이 됐고 윈도우 들어와서 디스크 관리 쪽에 들어가 보면 좋아 디스크 초기화 뜨고 확인 드라이브 할당을 해 봅시다 세 단순 볼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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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더 세 단순 볼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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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자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도 확인을 해 봅시다 C 드라이브는 웬디 블랙 PCIe 3.0 이니까 이렇게 뜨고 D 드라이브는 넷텍 SSD 오케이 PCIe 4.0 뜨고 그리고 E 드라이브도 어? 여기는 왜 3.04라고 쓰지? C 드라이브는 웬디 블랙 SSD인데 37도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넷텍은 54도로 뜨네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하드웨어 인포를 띄우니까 온도 센서가 지금 두 개씩 잡히는 게 보이죠? 윗줄에 있는 54도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온도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더미 센서로 생각이 되고요 밑에 2번 온도가 실제 온도로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M.2 슬롯이 1,2,3,4번 4개가 있는데 3번 슬롯은 PCIe 3.0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빼고 4.0을 지원하는 슬롯에 달아준다 이렇게 하고 부팅을 시켜보면 아 오케이 둘 다 PCIe 4.0으로 잡혀 있는 게 확인되고 이번에는 나려운 더티 테스트를 돌려 볼 건데 실사용이랑 좀 비슷하게 이쪽에 그래픽 카드도 장착을 해 주고 옆판도 닫아 주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게 D 드라이브 위쪽에 있는 게 E 드라이브예요 E 드라이브부터 시작 이번에는 D 드라이브 런 옆판을 열어 놓고 이렇게 녹토화 펜으로 핫스팟을 해 주고 똑같이 돌려 보면 런 아무리 달려 있는 게 기본 방열판이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가 뜯으면 워런티가 날아간다라 오케이 떨어지긴 한다 이거 찢어졌지만 옆면에 달려 있는 나사들은 별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다 저는 이거 딸때마다 참 겁납니다 불어먹은 SSD가 생각나긴 하지만 따로 걸린 부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면 될 거 같은데 오 오케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이게 서머패드가 닿긴 닿았는데 완벽하게 닿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군 그런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머패드가 한 장 더 들어가 있네요 서머패드를 온전하게 띌 수는 없네요 이쪽은 중간이 너무 꽉 붙어 있어요 컨트롤러 이름을 보여주기 싫은 거니? 컨트롤러는 이노그릿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하이닉스라고 이름이 써 있네요 서머패드 모양만 봤을 때는 잘 붙어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쪽 위에 이런데도 어떤 칩이 사용됐는지 글자 같은 게 원래 써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글자는 일부러 지운 건가? 어? 아니다 오른쪽 이거 스티커 띄면 보일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어느 거 붙어 있는지 다 확인하셨죠? 그러면 저는 잘 모르니까 댓글로 세 줄 요약해 가지고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세요 그러면 남은 거는 방열판이 서머패드와 잘 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 두 군데 0.5mm 여기 1mm 두 군데 0.5mm 1mm 두 군데 일단 알코올티슈로 기존에 남아 있던 서머패드의 유분기지도 제거해주고 일단 요렇게 나머지 이쪽은 1mm로 반대쪽 비닐 벗기고 잘 맞춰서 그리고 윗면 서머패드 비닐도 벗겨서 그리고 압착 눌러주면 오케이 나사 구멍 원래 자리에 잘 와 있고 반대편도 나사 구멍 원래 자리에 잘 와 있고 나사 조일 때는 꽉 쥐면 안되고 그냥 두 손가락으로 돌리다가 안돌아가는 요정도까지만 됐다 됐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네탁 ssd 일단 좀 치우고 자 이제 보여주나 액티브 쿨링만으로도 온도가 잡히는걸 자 이제 보여주자 액티브 쿨링 런 런 런 나레온 더티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더티 테스트는 ssd 쓰기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거라 일반적인 게임 인터넷 정도 사용하는 환경은 그닥 신경 안써도 됩니다 이게 결과가 ssd 센서 온도랑 관계없이 뭐 결과가 제각각이라 네택 ssd 온도 센서는 그냥 달려가 있다 네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먼저 그래픽카드 방열판과 가까운 2번 단자는 테스트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 것으로 봐서 속도 조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2번 슬롯은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겠네요 4번 단자는 전면팬으로 오는 바람이 어느정도 식혀주기는 할텐데 역시 4.0 버전의 ssd답게 더티 테스트로 계속 갈구니까 속도 조화가 있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에 스파클링으로 시켜주니까 테스트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고 평균 속도 또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멀패드를 교체하고 나니까 스파클링이 없이도 정상 속도를 잘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아쉬웠던게 기본 서멀패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아쉽네요 그러면 서멀패드 교체를 안해도 됐을텐데 그리고 서멀패드 교체 플러스 스파클링을 더해도 테스트 시간과 속도는 별 차이가 없네요 ssd가 완전히 텅 비어있는 기준 대략 20분 정도가 정상적인 시간인가봐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가지고 있는 z690 토마호크 ssd 단자 4개 중에서 1번은 cpu 직결 2번 3번 4번은 칩셋쪽에서 관리하는거라 혹시나 해서 1번 cpu 직결 슬롯에 연결하니까 평균 속도가 더 올라갔어요 테스트 시간도 16분대로 줄긴 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게 테스트 용량 쪽을 보면 윈도우 설치로 인해서 테스트하는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거라 시간이 줄어드는거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구요 그리고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돌려봤는데 1번 cpu 직결 단자가 4k 테스트 값이 더 좋게 나오는걸 확인했어요 이거는 신기해서 제가 몇번 더 돌려봤는데 결과는 뭐 별다를법 없이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역시 ssd 1번 단자가 cpu 랑 가까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는 써물패드 작업 끝낸거 이거는 써물패드 작업 안한거 스팟쿨링을 하느냐 아니면 스팟쿨링을 안해도 되지만 rma as를 날려버리느냐 그냥 써물패드를 교체해야지 에이 설마 ssd가 고장이 나겠어 물론 두번 불량이 걸려봤지만 저는 메인컴퓨터에 달려있는 ssd 두개를 이걸로 바꿔줄거니까 메인컴퓨터에 ssd에 달려있는 윈도우와 모든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새 ssd로 가져올 겁니다 달아주고 메인컴퓨터에서도 스토리지 네택 2테라 인식 둘 다 완료됐으니까 이대로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해볼게요 구글 주소창에 맥리움 리플렉트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쪽에 개인 무료 체크하고 컨티뉴 다운로드 받아지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 다운로드 누르고 다음 다음 동의하고 다음 개인으로 사용할 거예요 다음 등록 안 할 거고 다음 다음 설치 완료 시드라이브의 모든 내용을 네택 ssd에 가져올 거니까 디스크 복제 누르고 복제할 디스크 선택 네택 ssd 선택하고 요거 찜찜하면은 그냥 지우기 혹시나 용량이 다르더라도 맥리움 리플렉트는 자동으로 맞춰줘요 다음 다음 완료 확인 체크하고 계속 복제 이후에 종료 누르면 복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시스템 종료까지 돼요 확인 누르면 오케이 종료 이렇게 컴퓨터가 종료가 됐으면 네택 ssd를 메인 ssd 자리에 옮기면 파워 온 오케이 부팅 완료 c 드라이브 네택 ssd 1개 디스크 파티션을 봐도 싹 다 옮겨왔죠 그렇다면 이제 완벽하게 윈도우까지 복제된 네택 ssd와 p5 플러스 ssd 하나씩만 꽂아서 윈도우 파일 복사 속도랑 게임 로딩 속도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오 단순하게 점수로만 봤을때는 p5 플러스보다 모든 점수가 네택 ssd가 높게 나옵니다 이야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나 다음으로 부팅 속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해 봤던 ssd들 비교해서는 부팅 속도들은 대부분 큰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쓰읍 음 아니지 혹시 몰라 대륙 ssd의 힘을 보여주나? 차이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아 이거 박스를 안올려놔서 잠시 올려놓느라 과연 누가 먼저 켜지냐 누가 먼저 켜지냐 두근두근 아 부팅 속도 차이는 없네요 다음으로 아이들상태 전력소비 비교 전력소비축정기를 물려서 비교해 봤는데요 둘다 80와트 때 초반이긴 한데 어... 쬐끔 이긴 하지만 네택 ssd가 1와트 정도 덜 먹고 있네요 1와트라도 티끌 모아 태산? 슈퍼포지션 8k 로딩속도 비교 슈퍼포지션 8k 로딩속도 비교 로딩바 차이는게 P5 플러스가 먼저 되는데 오 조금이긴 하지만 P5 플러스가 먼저 화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을 빼놓으면 안됩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벤치마크 로딩속도를 비교해 봤어요 방금전 슈퍼포지션에서는 P5 플러스가 소폭 빠르긴 했는데 설마 여기서도 빠른가? 아니지 제가 선택한 대륙의 ssd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줄겁니다 환상의 모모쇼 뭔가 보여줄겁니다 보여줘야지 빨리 어...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네택 ssd가 조금 더 빨랐어요 다음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159기가 파일 96개가 들어있는 폴더 폴더째 대용량 파일 복사 붙여넣기를 해 봤습니다 오...여기서 놀랐던게 초반 부분에서는 P5 플러스랑 네택이랑 속도가 비슷한 건가? 네택이 좀 더 빠른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5 플러스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네택 ssd는 복사가 끝날 때까지 2기가 속도를 계속 쭉 유지해 줬습니다 오... 대용량 파일 복사 성능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후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편집 편집 다음으로 자잘한 파일 약 29000개가 들어있는 15기가 짜리 폴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 봤습니다 방금 전 대용량 파일 복사 붙여넣기 결과를 봐서 그런지 여기서도 네택 ssd가 빠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희한하게 여기서는 P5 플러스가 조금이지만 더 빨리 끝나는 걸 보여줘요 단순하게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결과로 보면 모든 면에서 네택 ssd가 더 좋아야 하는 건데 의외네요 역시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 건가? 지금까지 메인 컴퓨터에 네택 ssd를 하나 달고 두 개 둘 다 달아 가지고 네택 ssd로 만든 네택 ssd 영상 대략 20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작업까지 시켜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갓 새로 나온 검증되지 않는 수냉 쿨러를 메인 컴퓨터에 달아서 쓴 느낌? 아니지 수냉 쿨러는 고장이 나도 데이터는 살릴 수 있는데 ssd는 죽어버리면 이건 데이터도 못 살리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서 작업까지 완료하긴 했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1.1 2.2 7.6 8.6 8.6 11 11 12